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 이후 검 독수리를 활용하여 드론을 잡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물론 국방부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독수리를 이용해서 드론을 잡는 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독수리를 훈련시켜 드론을 잡는다는 아이디어는 2016년 네덜란드 경찰에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독수리가 멋지게 드론을 낚아채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독수리를 이용해서 드론을 잡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는 자신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드론을 침입자로 생각해서 공격하는 본능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맹금류들이 드론을 공격하는 건 맞으나 드론이 영역 밖으로 벗어나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매빅이나 팬텀 정도의 상업용 드론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맹금류가 이를 노리고 공격할 수 있으나 훨씬 큰 드론은 쉽사리 덤비지 못할 것이고 떨어뜨리기도 쉽지 않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고도와 속도인데요.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는 고도 3km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비행하는 고도와는 훨씬 차이가 있고요. 검독수리가 최고 시속 240km까지 낸다고 하는데 이는 먹이를 잡기 위해 급강화할 때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무인기를 잡으려면 무인기보다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서 내리꽂아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겠죠. 그렇다면 드론을 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드론에 그물을 싸서 잡는 방법도 있고 비행 중인 드론에 끈끈이를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방법은 재민건을 이용해서 드론과 조종기 사이의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러한 방법들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고 있는 매빅과 같은 상업용 드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무인기는 크기가 작고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무인기를 활용한 이런 정찰을 막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좀 큰 화재로 떠올랐을 뿐이지 발견되지 않은 정찰 활동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동호회 회원이 무인기를 제작해서 북한을 촬영하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발전하는 드론 기술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빨리 개발이 되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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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